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분 동물리기 오늘은 IJ 네프로페이스에 있어서 프로테인 유리아의 치료에 대해서 이런 치료가 키드닛 펠류라든지 키드닛 데스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2016년도 메타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IJ 네프로페이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보시면 프로테인 유리아를 40% 이상 감소시키고 해저류레이션을 0.4일, 6.3년 이상 투석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터베이션이라든지 특히 단백률을 주기 위한 이런 인터베이션 같은 경우는 임상적으로 특별히 환자의 콩팥의 기능을 계속 유지시키고 그 다음에 투석하는 기간들을 최대한 연장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치료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